뭐 폐관 수련? 폐관 수련이 뭐죠? 나 몰려야 되지 난 그냥 집에서 할 건데 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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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옆을 왜이렇게 잘잡아 아 허무한데 전 방송 그래도 방송 계속 할 것 같아요 방송이 자리를 잡은게 아니라 방송은 안좋아 뽑고만 가져가 보면은 좋아 안하네 이렇게 빵 똑같이 나오지? 어제 누가 살 빠졌냐고 했는데 오늘 한 5키로 찐 것 같다 진짜 웃기네 아잇 어떻게 들어도 돼요? 하단이 다 세네 강등될텐데 아이쿠 아파라 오케이 이 파를 이겨야 돼 점수가 없거든 퍽 큰일 났다 기술이 없어 샷부터 강좌왈 만날끼리 샷부터 강좌왈 만날끼리 미폭티똥스루프라 뭐야 뭐야 미폭티똥스루플라 어느정도 저도 사실 발음 들릴대로 말한 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를 해봅니다. 와 뭔 기술이 이거밖에 할 게 없어. 어디에 보는 거야? 왜 계속 대외용으로요? 그냥 그래요! 근데 막 좋은 캐릭터들이 더 많아서 무난해 무난해. 와 캐릭터가 저렇게 크게 되냐? 왜 안 맞어? 와 왜! 왜 안맞아? 나이스 저도 근데 대외에서 꺼낼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나이 먹기 굴려 됐어요. 나이 먹기 굴려 됐어요 오히려 나이 먹기 굴려 됐어요. 와 내가 진짜 꼭 예 예 네? 안 한대요? 와우 멋있다 이거 사실 이거 안썼는데 이거 안썼는데 얘기나 봐 이거 안썼는데 이거 안썼는데 아 큰일 났다 아프다 이거 오케이 어디갔니 어 이거 안썼는데 나이스 데미지 개쎄네 이거 데미지 개쎄네 이거 오졌다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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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가 간지는 확실히 쩔어요 멋있어 캐릭터가 이펙트가 팍판15를 해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이게 팍판15보다 이 캐릭터가 더 여기 철권에서 더 잘 뽑혔어요 진짜로 아무도 알받겠지 그렇다고 어젯 어 아 왜 안바져 아 왜 몬터를 잘못앉네 큰일 났대 이거 아 못틀어떨어 안맞는다? 어 맞네? 뭔일로 맞냐? 잘 안맞거든요 이렇게 벽에서 개기면 됐다 하하하하 또 속냐? 짜식 귀엽네 아 저거 정말 빠르구나 어 이게 나가 안맞죠 이게? 박먹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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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박먹잎 박먹잎 이제 아 큰일났다 어, 맘대 ㅜㅜ opposition 우리 3팔 쓴다고? 아 이거 안쓸어요 그렇지 걸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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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저 뭐야 저거 추천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추천 추천 안하신분들 한번씩 눌러주세요 말하는게 안익숙하네 이게 그냥 보고있으면 안되는거라서 내가 말을 계속해야되나보다 다 됐죠 다 됐지 아 왜 안맞는거야 아 왜 안맞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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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 이거 옥치 굿굿굿 아 녹티스 가발이카 재밌네 또 녹티스 랭맨은 진짜 오랜만인데 재밌네 맞아 lassen 세요 끊è뉴 세 끊 laquelle 착 실 잘 하 прим 옳지 달려오지 아 이거 앉을랬는데 1타를 맞아버렸어 아 이거 왜 안맞아 어깨이 좋아좋아좋아 아 으어어어어어우 튕기는 이유? 글쎄아 모르겠네 저게 개사기야 죽네 데미지가 너무 세다 아 이게 나가면 안되지 아 데미지 보소 데미지가 예술이구만 보자 흐읍 요즘 찰권이 대회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래도 찰권을 다시 한다 얘도 찰권대회 안 한걸로 해보거든요 최근에 와 내가 쪄? 와 데미지 보소 하단도 좋네 리삼님 방송하는거 아닙니까? 왜 참여같은지? 장기자는 모르겠다 단판은 할만했던거 같은데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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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불안하신 분이 아 내가 힘들게 이겼는데 두판을 너무 허무하게 줬어 에음 에음 팍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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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음 에음 어 나 이거 안썼어요 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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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돼? 면 맞아! 아아 무릎에서 방금이 안 되네 안녕하세요 아 무릎에서 방금이 안 되네 오씨 피해지질 않네 아니 아니 진도 돼요 진 영로이키콘니 흠 어렵네 네 내일 캐릭터 배틀 상대는 라스인데 전 반대 캐릭이 나와버렸어 아니 때린 데미지는 비슷한데요 때린 횟수는 비슷한데 아 봐봐 디미지는 한 30% 더 센 것 같은데 아싸 나는 똑같이 3,4대씩 때리는데 피는 왜 이렇게 나는 반피 깎여있고 쟤는 한 30% 깎여있냐 한 1,2,2,1 추가 시스ugs 이 뒤집히는 의일은 위..... 맞 header 오 고무칼린가 봐 고무칼라 얘 이거 고무칼인가봐 고무칼이여 마보아냐 기술 내밀게 없어 기술을 뭐 내밀까 생각해봤는데 내밀게 없어요 저기도 기술 내밀게 없어 갑자기 기술로 확 미는데 이 트텍을 좀 갔다와야겠어 아냐아냐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무너질 수는 없는데 솔직히 내가 캐릭터 안하는데 캐릭터 성능 차이는 좀 있어 솔직히 솔직히 있어요 오늘은 마이크 싱크 안맞고 그런거 없어요 어제 안맞았는데 내가 초기화했거든 아 저것도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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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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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나가 레어 레어 쟤 쟤 쟤 월트트도 많이 쓰게밖에 없는데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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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4 5 i i i i 드라이브 쟤박 왜 아파서 60초동안 쓰다 치음 이 캐릭터 이 캐릭터 그거 아니냐 그거 뭐냐 그 컴봇? 컴봇 그거 아니에요? 쟤 쟤비랑 외로포만 쓰다가 죽는디? 진짜 쟤비랑 외로포만 쓰다가 죽는디요? 알게 없어 여기 진짜 알게 없어 와 기술 개개하는거 졸라 맞네 와우 잘 말아왔네 받지도 않아 하하 왜냐면 이게 이거랑 너무 잘 피어져가지고 야 이거 너방울 거 아니야? 아 데미지 존나 열심히 뛰는데 아 왜이렇게 쓱쓱쓱 피하냐 저게 야 어디가 아잇 에바지 아 나도 많이 때렸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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